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관급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들에게 지명을 하고 나자 연신 관심에 초점이 된 인물이 바로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현직에 있을 때 많은 억압 탄압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버텼고 그리고 오히려 권력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대개의 경우 옷을 벗고 나올 법도 하지만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이 수모를 당하더라도 자천을 당하면서까지 굳세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졌던 많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할 것 같다 하는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을 가졌고 한동훈 검사장을 통해서 그런 의지를 읽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그동안 그로운 자취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반응이 뜨거워서 한동훈 검사장을 제가 오늘 나무비키에 가서 찾아보니까 1973년생입니다. 4월 9일날 출생이고 우리나라로 49세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경원중학교와 서울현대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법과대학 재학 중이었던 1995년 22살 때의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리하고 대한민국 공군의 군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쳤습니다. 클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과정을 이수한 후에 뉴욕주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모든 검사가 선방하는 서울지방검찰청의 초임 발령을 받았고 이후에 특수통 엘리트 검사 코스를 밟았습니다. 평검사 때 경향 교류의 원칙에 따라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잠깐 근무한 것과 그리고 추미애에 의해서 좌천당한 부산고검을 제외하면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강남 8학군 출신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고 사법시험에 소년등과를 한 겁니다. 미국 유학과 최고 요직 등을 거친 화려한 경영을 지냈습니다. 집도 보니까 강남구, 도곡동, 타워펠리스 그야말로 엘리트에다가 검수조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의 경력과 이력은 화려합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에다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민정수소실의 제2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간입니다. 법무부 검찰과 검사도 했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사부장도 했고 서울고검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이팀장을 역임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차장검사로 성진하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아래에서 차장검사 보직 중에 제1요직이자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제3차장검사를 맡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수사했습니다. 2019년 7월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직행하면서 단일간 인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역대 최연소 검사장으로 성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엄청나게 신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를 할 때에는 그야말로 수사에 올인한다고 했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에 너는 수사할 때 무슨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한다 목숨을 걸어놓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집에 들어가는 날이 한 이틀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샘하다시피 수사를 했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수사를 착수해야 되느냐 말아냐 보통의 사건의 경우 수사하기 전에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수사를 착수할 때는 반드시 묻는다고 합니다. 밑에 부하직원이 수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오면 그걸 딱 세 줄로 요약해봐라 수사를 해야 하는 이유 그런데 그게 요약이 안되면 수사 준비가 안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약이 딱 되면 분명하게 아 이 수사는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수사를 하라고 그렇게 밑에 부하직원에도 아주 힘을 실어준다고 합니다. 검은유착 논란 전에도 상당히 유명한 검사였다고 하는데 이때는 재계의 저성사자 제별, 저격수 같은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2003년도에 SK의 최태원 회장 구속이었고 2005년도에는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을 구속했고 2017년도 삼성의 이재용 회상 구속 때 가장 역할이 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미애와 갈등을 할 때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자천이 됐고 이후에 검은유착 논란으로 2020년 6월에 한직인 법무부 연수원의 연구원으로 한 번 더 자천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법무부 연수원의 용인분원으로 전보가 되었고 10월에는 진천분원으로 출근지가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출퇴근을 되도록 했는지 출근 후에 연구업무를 되도록 했는지까지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한 것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직조사까지 당했다 하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개 사표를 내고 검찰을 나가라는 의미고 또 그렇게 나간 사람이 많은데 1년에 3차례나 자천한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진천으로 발렌난 이후에 법무부의 명확한 사유가 없는 근태 감찰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추미애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에서 유례없는 탄압을 받았다는 비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사퇴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징역 사내용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면서 결국 윤석열과 한동훈이 맞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은유착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이 내어졌고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 지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2021년 6월 달에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이 문재인, 아니 2021년 6월 4일에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네 번째로 자천이 됐고 또다시 일선 복귀가 불발이 됐는데 이런 보복 인사에서도 잘 감내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전직 이동재 기자가 무혐의 첨언을 받자 여권과 언론이 벌인 거짓 선동과 공작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단속되면서 윤석열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면서 여직으로 갈 것이다 하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갈 것 아닌가 또는 남부지검 또는 동부지검 수원지검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나 본인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 간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검수완박에 지금 이 문제를 딱 맞닥뜨려서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적임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바로 그렇게 지금 스카우트한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이렇게 강구와 관련해서 지금 별명은 한동훈 검사장은 조선제일검이라는 별명이 있고 원래 최일적으로 술을 입이 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 대신에 콜라를 마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KBS와 유시민 등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 본인 오부를 한 KBS 그리고 유시민도 자기의 명예를 해소낸 부분들 그러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단에 대해서 계좌를 사찰하지 않았는데도 사찰을 했다고 해서 KBS와 관련해서 5억 원의 소례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KBS 법인을 상대로는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KBS가 필요로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손해배상 지급액 등이 수신료 즉 국민 세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로지 간부진을 포함한 여덟 명을 소송했다가 나왔습니다. 유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시민 본인에 대해서 5억 원의 소례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물론 유시민이 그 앞에 잘못했다고 사과문도 올리고 아주 정중하게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자비가 없다. 용서치 못한다. 하고 단호하게 유시민에 대해서 소송을 냈고 그래서 의용지식인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원래 진현구 전 대전고금 검사장이 장인이라고 합니다. 처남도 검사 출신 변호사라고도 하고 부인도 지금 김현장 미국 변호사라고 합니다. 서울대 법대 캠퍼스 커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그야말로 정통 엘리트 코스로 달려온 말하자면 일종의 검수저다 이렇게 보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은 없다. 수사는 확실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봐주라 이런 소리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사냥개를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한 의지를 펴력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검찰로 쓰지 않고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했다는 것. 아주 묘수가 아닌가. 지금 금수완박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앞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능력, 실력을 발휘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